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부전, 부전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부전, 부전,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가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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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K-123. The doors are on your left.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the train, please exit the train at this station.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Okay. On the trai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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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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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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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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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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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방등은 고객 안전을 위해 객실 레버를 상시에 노포하고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안락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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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이번 역은 4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한승 통로가 없으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4호선 낙리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ibal git 말 지 ο 아멘 아멘 구멍 2번 역은 교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시는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교대, 교대역은 1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교대, 교대역은 1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교대, 교대역은 1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교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3번 역은 교대, 교대역은 1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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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보전, 보전역입니다. 보전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보전역에서 오토밤 중입니다. 보전역에서 전해 봉준입니다. 배터를 끌고 사이잌을 통해 가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